3, 2, 1, 시작! 출발입니다. 출발입니다. 오치리가 먼저 가는데요. 쌤 오치리가 먼저 시작합니다. 자, 회전봉. 출발한 거 만나 없어졌어. 괜찮아, 괜찮아. 3대 가면서 3대. 자, 그것도 분홍 색깔. 위에서 내려오는 건 괜찮은데 이쪽에서 넘어가는 게 굉장히 거리가 있나 봅니다. 자, 줄리엔 강 한번 볼까요? 자, 줄리엔 강. 40만 원 들어오네요. 40만 원. 역방향 거리는 짧지만. 반대로 와. 반대로 와. 반대로 와. 맞이 됐어, 됐어, 됐어. 역방향 안 돼. 아, 거기 아닌데. 인생은 숨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. 줄리엔 강도 그대로 가나요? 자, 줄리엔 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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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으로 이겼어. 여기 넘어오는 방법을 줄리엔 강은 알았어요. 줄리엔 강. 줄리엔 강. 히 서머. 잘했어. 우와, 진짜 빨라. 자, 이제 모티버. 야, 왜 이렇게 높아? 점프의 에이스입니다. 점프의 에이스입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이게 뭐예요? 에구, 아이고. 에구에구. 에구, 에구. 에구. 에구에구 소리가 들려요. 오랜만에 듣는 소리입니다. 에구에구. 고맙습니다.